지붕에 이렇게 보통 우리 빗물 바지 있잖아요 빗물 바지에서 이렇게 연결했어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쭉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이렇게 내려와요 쭉 연결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내려오죠 이렇게 내려와서 짜자잔 네 꽁짜물이에요 꽁짜 이렇게 큰 통이에요 아주 큰 통 네 이게 하초의 모양이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꽁짜물 엄청 큽니다 엄청 큽니다 엄청 큽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분 만들어서 하늘에 떨어지는 하초들한테는 보약 그리고 저한테는 꽁짜물 꽁짜로 사용하는 빗물 바지 이용해서 이렇게 관만 들어가 통에다가 받아서 사용해보세요 사용해보세요 하초들 보약이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통에 떨어지도록 이것도 이렇게 받아가지고 여기는 요기서는 조그맨자 받는거죠 여기는 거의 다음 배울 때까지 쓰는 거 같아요 여기 꼼짜물 그리고 식물들한테는 보약 그리고 식물들한테는 둘